나 칼이 없어 얘들아 어? 투명 칼? 투명 칼로 킬한다 투명 칼 딱 대 일로와 안녕하세요 죽을 뻔했다 피킹 한 번 피킹 한 번 아 나이스 감사 내 투명 칼에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구만 다들 내 투명... 투명 칼 맛! 아 까비 아 투명 칼 맛을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 어? 계속 이래 투명 칼! 멍미? 네네 천재님 혹시 제가 지금 칼 들고 있나요? 네 아 칼 들고 있어요? 저 못지마 아 도깨비 칼 들고 있어요 그냥? 네 아 이거 뭐지 진짜로? 공수교대전 최종 라운드 아 아 보여? 야 야 이거 보여? 이 투명 칼 보여? 이 투명 칼 보여? 이 투명 칼 보여? 삭 삭 삭 이거 착한 사람들한테만 보이는 놈이야 얘들아 나는 일단 보여 아 와 이게 맞아! 와 나 잡은 줄 알았어 나는 내가 어 나온다! 아 끝났어 아 근데 투명 칼 이벤트 끝 아 까비 일시적인 오류였던 걸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